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성산마을 서해그랑불 아파트 근방에 위치한 중동 소수정예학원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1대1 맞춤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석성 초등학교 초당 초등학교 초당 중학교 용인 백현중학교 동백고등학교 초당고등학교 등 현행 선행학습 내신과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문 선생님들이 1대1 맞춤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원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학원이며 학생에게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과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가장 알맞은 수업으로 진단, 처방, 상담, 맞춤, 지도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중동학원은 소수정원으로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으니 예약 상담을 꼭 해주세요.